저는 지금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쇼 가고 있습니다. 많이 유명해져 버려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속당해요. 계속 우리 예쁜 거 나눠합시다. 그리고 저의 목감기는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목 약을 먹고 있거든요. 근데 저희 기린 실장님께서 곧 이렇게 될 것 같아요. 영만 염색했어? 모래색이 달라졌는데? 어머니 사랑해요. 내일 인스타 라이브 해봤어? 안 해봤어.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인스타에 들어가면 여기 조그만하게 떠. 거기 들어가서 라이브 방송을 하기를 하면 돼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그럼 이렇게 돼. 팬들과 소통을 할 수 있어. 한번 해봐야겠다. 더니 걸로 해봐. 더니 걸로 한번 해보자. 더니 걸로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볼게요. 그게 잘못 들었어? 헐. 아닌데 언니 일로 가도 되는데? 아 Pirid Access 아유. Directionйв. olia. continue. 자유. 문제.